자, 디비디티 오리지널 씬 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 뭐야 저거 이씨 네? 네에에에의? 묻힌 새끼 여기도 위험하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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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상한 동네야 이상한 새끼들만 있어 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되는 법 저기요 자아 자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시작을 해야죠 애들이 내가 해골인데도 하나도 안 무서워하네요 저번 시간에 많이 죽었는데 오늘도 죽게 될 것 같네요 시작하죠 일단 창문을 열었는데 저희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3개가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막 돌아가더라구요 어 뭐 무슨 40레벨이 14레벨이냐? 일로 한번 가보자 아 얘 사슴이랑 말걸어볼 어어? 어어? 개상한 초록빛이 빛나고 있는 검은해골사슴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야 나우? 지켜봅니다 나를 보고 있다 아 미친놈들만 있어 진짜 무친 게임이야 야 죽어 죽어 겁나 쎄고 이러면 뭣오지? 와 너무 예쁘다 다 죽어 티두졸 뭘? 아이 귀찮다 이걸로 잡더라구요 그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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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고 난 널 못보네 너는 내 곁에서 죽어야 돼 이만 경험치 내가 내가 복수하러 왔소 죽었다 진짜 이새끼 저거 14레벨 저거 넌 저 뒤졌어 진짜 그때랑은 급이 달라 방어력 800에 체력 900 마방 1300 다행히 흡혈이 없구만 잘가시게 방패 던지기 일단은 마방이 높으니까 사령석 때리자 물론 이제 냉기가 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D 좀 부족하니까 잘가 잘가 조금치 3만 아 그래 배 따라오거라 그거네 물리로 때리는 애들이네 풀렸니? 풀렸네 잘가 다음 이젠 아니지 주시자 상인들이 사실 메인이지 최후의 의식 준 것 봐 아 고작 다 제거했네 뭐 없을 거 아냐 이제 흠 배에 오를 사람이 다 왔어 출항할 준비가 됐어 어 완료 모든 퀘스트를 다 깬 것 같습니다 왜 출발 안 하죠? NPC도 거의 다 죽였구요 아마 다 죽였을 거예요 자막 밀리는 거 실화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선택은 그리고 더 힘든 선택은 기다려있어요 이름 없는 섬이야 난 말라디라는게 상상력 부족한 줄 알았건나 아직 내가 신이 신으로 승천할 곳이라네 10분 small 퀘스트 귀하음 very even twenty Sé masks 신생으로 너는 꿀꺽마셔야돼 그렇구만 뭔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알아들은걸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맵으로 왔습니다 아직 맵이 안보이네요 아직 맵이 안 보이는데 배 크기를 보면은 저번 맵보다 훨씬 작은거 같은데 아 잠깐만 저번 맵은 배가 쪼끔 했거든요 진짜 요만했거든요 이거 내 생각에는 두번째 맵까지 만들고 열심히 만들고 힘이 빠진거 아닐까 그래서 적 작게 만든거 아닐까 아 자 어찌 됐고 왔습니다 새로운 동료들을 태워서 온 데다가 돌아갈 수 없다고 에요 저번 섬으로는 다 죽이고 왔기 때문에 mpc를 출발을 해보죠 가자 와 새로운 맵이다 와 진짜 작은가 본데 어 아 기쁨의 옷에서 구해줬던 애러네 나는 신의 와신이야 그럴거 같지 않다고 어 종료됐어 와 16레벨제 전사야 사냥꾼 기술을 갖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얘는 얘는 전사같이 생겼는데 그쵸 아 공수구나 저기 뭐 둘더 있네 얘 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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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의 와신이야 나는 신의 와신이야 알라산도 어딨냐 여기서 뭐하는거야 근데 쟤네 죽이면은 내가 신 되는거 아니야 뭐 뭐 마리스터 죽여 알렉산도 어 레벨업 언제 했냐 어차피 죽을놈이 날개 달린 천사 한개지만 아랫것들의 고통을 이해하겠다는 왜 왜 죽었냐 얘는 또 왜 죽었냐 쟤는 여기를 갈 여기를 가는게 길이네 그거 웬 없네 근데 쟤가 출구면 좋겠다 여기로 들어가서 좋아 역시 열쇠였구만 너 이름은 기억나는데 누군지 기억 안나 아 얘 개구나 프롤로그에서 프롤로그에서 나왔던 애구나 그 마녀 내가 기쁘면서 탈출하고 죽이네 내가 기쁘면서 탈출하고 죽이네 다시는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을거야 어 눈부신 번개 가버렸고 모르겠다 너 누가 유튜브 댓글에 한 1년 후쯤에 달겠죠 알아서 가 아 산속밖에 안다는구만 뭐야 이거는 어어어 고고 고고 어메 공허의 존재 대표자래 저런분 건들면 안되지 종족 대표님인데 뒤통수 때리고 싶다 뒤통수 때리고 싶다 너무 뒤통수 때리고 싶어 그냥 가자 야 덤벼 그거 하면 어떻게 되지 너무 궁금하다 지면 도구 캐릭터를 저주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어 재능을 두 개를 줬어요 미쳤다 저주가 어딨어 저주가 어딨어 필요없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나 이거 고민되네 악루투 같은건가 나쁜놈 난 나쁜놈이 좋은데 ㅋㅋㅋㅋ 신앙을 아 근데 신앙을 섬기기가 싫어 그냥 재수없어 필요도 없잖아 호놀아 호놀라 호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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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이 새끼야 호놀아 저기 갈 수 있으면 애초에 이리로 갈 필요도 없는거 아니야 근데 참 아 참 좀 킹받네요 두 마라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장치는 일어납니다 호놀아 우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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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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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받은자의 투기장에 들어가야돼? 어 꿀잼이네 꿀잼이니까 다음에 하고 싶은데 재미있는건 나중에 해야지 좋아요 조금만 저기 올려 보면 안될까 날개가 좀 잘리는데 어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